안녕하세요. 예작비뇨외과의원 원장 문일입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고 섬세하게 구석구석까지 완벽을 추구하죠. 피부에 관해서는 잡티 하나 없이 주름도 하나 없이 완벽한 형태와 색으로 탱탱하게 아름다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영양크림과 에센스를 바르고 붙이고 지우고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 끝인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시죠. 남자는 훨씬 단순하고 기능적이죠. 남자들은 자신의 소중이에 대한 로망 역시 단순합니다. 굵고 길게 제가 만나고 상담해온 고개 숙인 남자분들 거의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즉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하게 결과만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종족이 저희 남자라고 하더라도 굵게 길게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고 챙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서 길게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은 금발에 파란 눈의 사람을 만들고 또 피부가 까만 흑인도 만들고 물론 저처럼 동양인도 이렇게 다 만드시고는 그 후에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모양과 색깔만큼 소중이도 다 다르게 다뤄두셨죠. 서운하죠. 어쨌든 인종별로 나라별로 길이 모양 단단한 정도도 다 다르게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긴 사람은 멕시코인의 48cm. 진짜야? 이 아이. 가장 긴 국가는 에콰도르로 평균 17.61c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의 모든 갈등이 가진 것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길고 짧은 차이가 부러움과 질투를 만들어냈고 이건 즉각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남자가 똑같은 크기와 길이를 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능력을 가졌다면 아마 비뇨기과는 훨씬 심심하고 진지한 과가 됐겠지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여자를 쳐다보는 강력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저희 남자들 때문에 비뇨기과는 오협적인 중요성 쪽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성을 채워준다는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절대 비뇨기과는 안 망한다는 뜻이죠.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길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잡아당기는 인장법, 펌프 이런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결과는 일시적이거나 충분하지 못했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과감한 방법들이 또 되었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간 단계들을 다 건너뛰고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들어주려는 방법 중에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나일 디스 어셈블리라는 방법인데요. 이 3개의 조각들을 각각 분리시킨 후 벌려두는 방법입니다. 그 버려진 공간에 충전 물질을 넣어서 빈 공간을 채움으로써 길이 연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시도였고 실제로 몇 번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충전 물질로는 환자 본인의 연고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통증도 좀 많다고 하고 사실은 제가 17년 전에 병원을 개업 전에 이 수술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알아봤는데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브라질 아주 어렵더라고요. 이 두 나라는 아주 실험적인 수술도 많이 이루어진 곳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도 이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최소한 국내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막을 잘라서 벌려놓고 다른 재료로 버려진 막을 덮어서 바느질을 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늘려줍니다. 이건 역시 이론상으로는 획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 이 수술법은 길이 연장만을 위한 것보다는 발기부장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발기를 유지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이 수술을 하는 도중에 손상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복도하시는 분이나 그런 리스크를 감소해야 하는 수술법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저희끼리 말하는 진선 길이 연장으로서 실제 본인의 타고난 길이보다 더 길게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비뇨기과 의사들은 타고난 길이 그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길이는 그대로 두지만 그래도 길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길이를 발기시의 기름에 최대한 당겨두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개념인데 이건 거의 모든 의사들이 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하면서 효과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중히 전체의 길이는 그대로지만 앞으로 당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길어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후 골프 치고 사우나 가셔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아주 잘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만족하실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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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